오딩을 기다리고 왔어요. 몇 시지? 지금 보딩 시작할 것 같은데? 먼저 할 것 같아. 비행기 타요.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찾고 그 다음에 렌타카 하는 곳으로 가는 가는 트레인을 타야 되나? 그치. 블루 라인. 에어 트레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카페에서 찍어 두고는 다 나오니까 좋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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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여행이 되겠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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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입사 génisses floof에 가서 점심을 들리 improves시다. ecab exc. 접목식 campus. 뭐 프로듀요? virtually 40분 내리는 것 같은데. 정서 엄청 많아. guerrilla v8-3 eem 여기 길. 이거 때문에 온 거네. 이 길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구만 참 좋았어 이 길가 없는데 최애는 아주 많은 날개 이 길이네 이 길은 여행을 떠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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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잖아 맛있게 그대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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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빠랑 오니까는 되게 현실 같지가 않아. 막 맨날 간다는 그 계획만 세우다가. 드디어 오게 된 거네. 이쪽 로드트립 투어를 오게 됐네. 첫날. 샌프란치스코. 오늘이 우리의 제일 큰 생각날 수도 있어. 맞아. 엄청 괴로울 수도 있어. 우리.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새도 많아. 새도 많아. 그만큼. 사감도 많고 새도 많고. 저기 카페도 멋있다. 여기 오빠 이거. 여기가 그런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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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유명해졌다. 여기. 우리. 우리. 여기. 촬영 잘까요? 잘 찍는 것 같은데? 오빠 내게? 야. 춥다. 바람 진짜 싸자랄하다. 우리 네이비 피어는 별것도 아니다 장난 아니다 장난 여기만 이렇게 쫙 몰리는 게 너무 웃긴다 그치? 딴 데나 없고 여기 이렇게 먹이를 주고 풀어놓나? 그래서 여기 뭐 있나? 되게 신기하다 여기 모여있는 게 우와 되게 화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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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오빠 바이크 트레일 있어.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안녕. 멋있다. 누구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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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죠.